하나님께서 교회와 일터를 다 사용하시면서 도시를 바꾸기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시켜서 교회를 통하여 도시를 개혁시키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저 안에 열방을 바꾸는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나 우리의 나라를 바꾸기 원하면 우리 가정이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 학교가 또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상을 경험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잠원 29장 18절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환상이 없으면 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속적인 개시가 없으면 아니면 예언이 없으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목적 없이 방황한다 그리고 그냥 막 산다 죄에 빠진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사람들이 모르면 여기저기 자꾸 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여태에 확실한 환상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주기 원하시고 아니면 우리의 일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환상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사역에 대한 환상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건 꼭 강대상에서 마이크 잡고 말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목적과 개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세상과 삶에 대하여 우리의 관점을 달리줍니다 즉 믿음 충만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 군병들을 대적했을 때 그 앞에 거인이 굉장히 크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므로 군병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 너무 커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는 그 골리앗이 그렇게 큰 걸 보고 이 질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가 얼마나 더 클 건지에 대해서 더 기쁨이 흥분이 컸습니다 이처럼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환상과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예언했습니다 너를 죽여서 시체를 새들의 먹잇감으로 만들 거다 예언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예언했다는 아니 아니 골리앗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예언을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패배를 마귀는 예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다른 예언으로 말했죠 너가 창과 검으로 내게 오나 나는 여우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온다 오늘 네 몸을 새들의 먹잇감으로 삽는다 오늘 네 목이 날아간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속삭이면 여러분 마귀에게 예언 선포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마귀야 너는 영원히 지옥에서 탄다 그리고 말하세요 마귀야 너는 벌써 패배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너를 짓밟았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이 담대하게 나오게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원수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상과 목적을 갖고 있는 여자와 남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이나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게시를 주시면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의 임재로 들어가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름 강력하도다 그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